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내일부터 미국 체류 2년 미만인 불법 체류자는 청문회 없이 체포되면 즉각 추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인 보금주의 목사들의 인종에 대한 성찰이 시작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대학생들도 룸메이트를 구할 때 정치 성향을 최근에 가장 먼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30개월 동안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새로 세워진 장벽은 1마일도 없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가운데 45%는 이민자나 이민자 자녀가 세운 회사로 이민자의 미국 내 경제 기여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버라이존, 포드, 골드만삭스 등입니다. 오레곤주 학생들은 식데이처럼 정신건강의 날을 누리게 됐습니다. 펜셀베니아 교육구가 점심값을 못 낸 자녀를 포스터홈에 보낸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전국적인 논란입니다. 이번 주 미국은 무척 덥습니다. 시골보다 더 많이 더운 도시의 더위를 줄일 방안이 세계적으로 연구됩니다. 일본 참의위원 선거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얼마나 큰 승리인가 미국 언론도 성향에 따라 헤드라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당분간 내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협상할 때도 볼튼 보좌관이 미국의 자산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제가 좀 전에 헤드라인에 맨 앞에 전해드렸었던 내일부터 있을 불법 체류자 단속 판사 앞에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좀 전에 점검을 했기 때문에 광고 들으시는 동안 조금 더 설치를 해서 후반부가 아니라 9시 한 20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에 다녀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미국 교회는 교파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이 개입을 개입이라기보다는 참여라고 할까요. 미국 현실 세계에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고 특정 종파처럼 성경과 하느님의 말씀에만 포커스를 두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나가는 신도들 그리고 목사들도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없고 언급을 또 하자니 그렇고 특히 보금주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강하게 지지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불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웃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한 컬럼리스트였던 것 같은데 네이티브 아메리칸 원주민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대통령은 이민자를 돌아가라고 한다. 원주민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지지자 누구에게도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땅의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제가 상당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인종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정치인 4명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계속 머리에 돌 수밖에 없고요. 빙빙.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의 많은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답니다. 오늘 잠시 뒤에 워싱턴포스트의 보도를 전해드리겠고요. 그에 앞서서 잡지 애틀란틱도 보금주의 크리스찬들이 점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랄프리드 같은 그분이요. 이분이 이제 그 페이스 앤 프리덤 코올리션의 파운더이고 최어민입니다. 아주 보금주의에서 큰 역할을 하는 단체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를 사랑한다.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의 남자다. 아니면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을 도저히 선택할 길이 없다. 갓이 선택을 했고 갓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금주의 기독교인들이 전국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25%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투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일반적인 그런 지지율보다 한 20% 정도는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틀란틱은 그런 지적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그렇게 좋게 지내는데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국가가 북한이다. 오히려 기독교계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보다 핵보다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게 더 큰 위협이라고도 보고 있는데 그런 대통령과 잘 지내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한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딜레마가 있기도 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금주의 기독교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에 지금 이제 거의 불법화하는 정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을 돕고 그리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의 자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보다 많이 줬다. 이런 것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를 하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찬 대학인 리버티 유니버스티의 아버지에 이어서 그 대학을 물려받은 제리 파웰 주니어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인데 더군다나 이제 보금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패밀리 밸류 또 윤리 그런데 이제 아내를 속이고 세 번째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직후에 지난주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과 포르노배우와 관계를 맺고 그 돈을 주라고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 돈 주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전날 뭐 얼만큼이나 길게 통화했었던 것도 통화 내역까지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이 대통령은 신의 남자야라는 것으로 이어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소수 인종들을 여성 의원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나서는 더군다나 그 연설을 한 노스캐롤라이나 헤드라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사우스캐롤라이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네 헤드라인에는 없군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빌에서 대학교에서 있었던 선거 유세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워싱턴포스트가 세 명의 목사와 그 주변을 쭉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스티븐 하월드 목사 코너스톤 그 박티스트 철치의 목사고요. 두 번째는 192년이나 된 박티스트 철치 백인들이 많아요. 그 교회의 한 교회의 브래드 스미트라는 목사 이 목사의 와이프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었던 이스타롤라이나 유니버시티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분위기 그 현장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듣는데 굉장히 나빴다고 그 목사의 와이프면서 대학교의 직원 사모네요. It was bad. Really bad.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노스켈롤라이나주에서는 지난 주말에 소울 설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배우자와 친구들과 교인들이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더군다나 이제 그 동네에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인데 이민자도 아니죠. 미국에서 태어났죠. 세 명은 돌아가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참 그렇다 생각하고 있는데 세 번째에 그 유니티 프리 윌 밥티스트 철치의 제프 메이닝 목사 이분은 55살인데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언페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9년 정도 목회 활동을 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목사의 집 주변이 이제 그 소이빈 콩 재배하고 막 이런 곳인데 최근에 이제 물론 노스켈롤라이나도 좀 그린빌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보다 전보다는 진보적이 되기는 했고 신자도 150명에서 몇 년 사이에 700명으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경제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또 연방대법원에도 보수적인 대법관 낳고 낙태는 이제 불법으로 곧 할 것 같이 보이고 국경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데 그런데 최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사가 생각할 때도 요즘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옳지 않은 말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대통령의 영혼이 의심스럽다 이런 표현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목사의 와이프 이스트 캐롤라이나 유니버시티에서 퍼블릭 릴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분 경우에는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 말하고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send her back을 외친 그 나라로 돌려보내 를 외친 뒤에 그 다음날 대학교가 엄청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한 군데서는 왜 대학교가 그런 완전히 분열적인 인종차별적인 이벤트를 유치를 해야지 돼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대통령을 더 방어를 해야지 이 정도로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 사람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걱정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평소에 지지하는 그런 두 번째 목사의 경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고 또 뭐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아주 그 극우인 브레이트바트의 기사 같은 것을 페이스북에다가 자주 올리는 교인도 있는데 목사가 볼 때는 그 교인 여성 신도인데요. 그 여자 신도가 이 교회에는 차이니스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는데 대통령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면 또 막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막상 또 그 교인 차이니스라든가 히스패닉 교인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목사가 도와달라고 하면 또 그 교인이 가서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참 그 뭔가 그 문제가 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에서 대통령이 분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싫은데 이게 왜 그런가 가만한 목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직전에 미국이 백인이 아닌 흑인 대통령을 선출시켰기 때문에 그런가 아직은 우리가 흑인 대통령을 받아들일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일찍 대통령이 나와서 그 반동으로 백인 대통령이 나와서 다른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을 비난할 때 백인들이 저렇게 환호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요즘 조마조마하다는 그 스미스 목사가 스미스 목사는 어떤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대통령이 소수 인종 미국에서 태어난 연방 하원 의원들에게도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고백 하고 트윗을 할 정도면 만약에 그 의원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나 그 목사는 흑인이었거든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돌아가라고 할 겁니다. 하면서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목사도 있고요. 설교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을 평소에 강하게 지지했었던 목사는 그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신도들에게 갓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우리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참 힘들기는 하지만 아름답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좀 미국이 주말에 인종 문제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건데 그에 비해서 피터 웨너 씨라고 예전에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었던 정치평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금주의 백인 보금주의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면서도 KKK단을 비난하지 않는데 계속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의 해가 되는 것보다 더 해를 해가 되는 거다. 와이트 보금주의 리더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보금주의 개신교 친자의 10명 가운데 적어도 7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나요. 네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한 것인데 보니까 산타모니카에 있는 주변도 얘기를 하고 요즘 대학생들이요. 산타하나군요. 산타모니카가 아니라 산타하나인데 대학생들이 이제 뭐 여름방학하고 또 개학하고 1학년 2학년 아니면 아파트먼트에서 생활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많은데 요즘에 크레이글리스트 같은 데 보면은요. 아파트먼트 룸메이트를 찾을 때 넘버원으로 보는 것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안 살겠다. 이게 이제 요즘에 그 20대와 30대의 아파트먼트를 공유하는 세대의 추세랍니다. 오히려요. 뭐 깨끗하게 살지 않는다. 이것이 그 다음의 이슈거든요. 정치가 제일 위에요. 두 번째가 깨끗함. 세 번째 자신하고 잠자는 시간이 다른 것. 이게 세 번째로 보고 네 번째가 이제 음악. 젊은이들이 힙합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젊은이가 뭐 컨트리 뮤직이라든가 재즈를 듣는다든가 하면은 싫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도저히 뭐 아예 크레이글리스트에 이런 얘기도 있대요. 나는 편견이 있는 사람, 인종 편견이 있는 사람, 남녀 차별을 하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는 룸메이트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광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해서 그 젊은이들이 물론 대학교에 들어가서 약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별로 정치에 눈을 뜨지 않다가 조금 진보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진보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는 경향이 있기는 하는데 정치 성향이 오히려 이것도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과 함께 살겠다. 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룸메이트를 원한다. 공화당이라서 공화당 룸메이트를 원한다. 이것보다는요. 내가 민주당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친구와는 나는 룸메이트를 하지를 원치 않는다. 이것이 폴리티컬 비헤이비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강해졌다 하는 것 이코노미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민에 관한 것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좀 보고요. 또 새로운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벽은 1마일도 완성하지 못했다네요.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워싱턴 이그세미너의 보도고요. 그 밖에 미국의 교육에 관한 새로 변하는 추세 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사실은 이게 완전히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의도가 이렇다 하는 것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페더럴 레지스터에 보면은 내일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불법 체류자 서류미비자가 체포되면 그 체포된 사람이 미국에서 2년 미만을 살았으면 이민 그 판사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려면 빨리 추방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답니다. 그래서 그 엑스페디트 리무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국토안보부가 더 많이 이제 그 불법 체류자를 더 쉽게 많이라기보다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다 걸치면은 아주 길어지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뭐 법원에 출동하지 않기도 하고 뭐 사라져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건데 여기부터 조금 잘 들어두실 필요가 있네요. 그것도 2년 미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체포됐는데 그 사람이 미국에 온 지 1년 미만이면은 아직도 난미 신청을 할 자격이 있어서 법적으로 수석을 밟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 2년 미만 되는 사람 서류미비자 얼만큼이나 되느냐. 지금 미국에서 서류미비자 내지는 불법 체류자를 보면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이 66% 정도랍니다. 그러면 이 66% 정도는 체포돼도 바로 청문회 없이 판사 앞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요. 10년 이상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2년 이상 된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오히려 뭐 추방이 오바마 때보다 더 적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뭔가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룰을 만든 것은 아닌데 집행이 물론 이민 세관국에서 하는 게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잘 안 됐던 것을 더 좀 쉽게 집행을 해라 하는 것을 안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지지하는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 30개월을 있으면서 새로운 벽이요. 울타리 쌓는 것은 1마일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뭐 그동안 뭐 수십마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소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동안 50마일인가요를 보수와 업데이트는 했습니다. 51마일이군요. 2017년과 2018년도에 업데이트를 한 거지 전혀 아무것도 없던 곳에 뭐 펜스를 친다던가 벽을 만든다던가 beautiful, be beautiful water 대통령이 만든다고 약속했었던 것은 1마일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샌디에고 쪽 이쪽에 이제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다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새로 뭘 만들려면은 우선 보수하는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죠.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 뭐 땅 주인이 있고 환경 문제가 있고 조우닝 퍼밋이 있고 여러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벽 쌓는 것을 끝내자. finish the wall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파소 텍사스에서였어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build the wall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벽을 짓자 하니까 대통령이 벽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어졌는데 이제는 이미 지어지는 게 시작이 됐고 finish the wall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그제미너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엘파소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얼만큼이 새로운 벽이 지어졌는가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벽을 짓지 못하는 것에는 또 민주당이 기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금을 국방부라든가 다른 곳에서 66억 달러를 끌어서 쓰려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또 연방법원에서 이게 안 된다 하고 막아버렸고 최종적으로는 제9항소법원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멕시코와의 사이에 국경이 2000마일 정도가 되는데 한 700마일 정도는 어떤 종류의 장애든 장애물이든 장벽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철조망이 있건 벽이 있건 있기는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400마일 정도는 울타리 펜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0마일도 뭐 그냥 뭐 뭔가가 되긴 되있다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런 훨씬 더 많이 벽을 쌓는다면은 쌓아야지 되는데 벽 1마일 쌓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00마일을 전부 벽으로 쌓는다는 것은 처음에 선거 유세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직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육뉴스를 좀 전해드리자면요. 오레곤주의 새로운 법입니다. 주법이에요. 이게 다 10대 학생들이 운동을 해서 생긴 건데 지난번에 포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학교회를 가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오레곤주의 학생들이 그렇게 포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상심한 학생들이 공부를 금방 할 수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개인적으로 청소년기에 많이 겪는다. 신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익스큐즈가 된다면 정신건강 정신이 아파서 정서적으로도 그때도 우리가 멘탈 헬스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특히 이제 헤일리 하드 캐슬이라는 18살 학생이 주도를 많이 해서요. 그래서 이제 바뀐 겁니다. 법이 바뀌어서 왜 정신적으로 저 아이 아파할 때 조울증 약을 먹어 우울증 약을 먹어 할 때 사람이 평생 살아가다 보면 특히 청소년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을 또 복용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도록 상담사와 상담을 하면서 그 전에 부모와 여러 가지 평소에 힘들었던 것을 잔뜩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1년에 몇 번 저희 회사도 있거든요. 식데이를 쓰면서 할 수 있도록 상담가를 가거나 아니면 부모와 얘기를 하거나 쉬면서 본인이 어떤 정신적인 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식데이 쓰듯이 멘탈 헬스 데이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뭔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병이다. 남에게 부끄러워해야지 될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오레곤주에서 시작됐으니까 다른 주로도 유행처럼 퍼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얼마 전에 다른 교육구에서도 조금 다른 형태로 있기는 했는데 일단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의 와이오밍 벨리 웨스트 스쿨 디스트릭 펜실베니아의 와이오밍주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번 주에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런치머니를 못 갚은 그런 학생들은 부모가 아니면 학생 학교에 보낼 자녀 학생 학교로 보내면서 런치머니도 못 마련해서 보내? 그렇다면 부모 자격 없지 하면서 집에서는 제대로 먹이겠어? 하면서 포스트 폼에다가 보낼 수 있다 하는 편지를 천통을 발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달러만 내지 않았어도 10달러 이상 된 그러니까 학교에 내야지 될 런치머니가 10달러 이상인 학생의 가정의 그 같은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비난들이 많았고요.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000명 정도 되고 또 이 교육구에서 못 걷은 돈은 2만 2000달러 정도는 된다고 하고 물론 지금까지 계속 돈을 안 낸 부모도 있긴 있어요. 한 4명의 부모는 뭐 뭘 된 450달러? 그 각 한 명의 부모당 그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포스터케어에 보낸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고 포스터케어 담당자들이 항의를 하고 나온 겁니다. 포스터케어라는 게 우리는 어린이들을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포스터홈이나 포스터케어로 보내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언정 가족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 런치머니를 못 냈다고 학교에 못 냈다고 그 어린이를 가족에게서 엄마 아빠에게서 떼어넣는 것이 포스터케어 담당자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이제 오히려 그 비난을 했고요. 오히려 이러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것이 포스터케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하기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포스터케어에 자녀를 보낼 때 부모가 아이를 뭐 네 어서 데려가십시오 하겠어요? 완전히 분노해 있는데 이제는 더 분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5월 달에는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또 한 교육구에서 역시 그 런치머니 때문에 런치머니를 못 낸 학생들에게는 선플라워 씨드 버터 그러니까 피넛버러가 아니라 피넛버러는 앨러지가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 해바라기 씨 버러와 젤리 샌드위치만 주었답니다. 부모가 런치머니를 다 페이할 때까지 그랬더니요 로드 아일랜드에서는요 요거 회사 초바니에서 여기서 7만 7천 달러 교육구에서 말하자면 외상값인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그것을 다 갚아줬답니다. 무슨 교육구가 그래 하면서요. 그리고 5월 달에 역시 다른 곳 5월 달은 아니네요. 미네소타에서는 하이스쿨이 런치머니를 못 낸 학생은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아니 이건 또 웬 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나저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보면 미국이 부자 나라라고는 하지만 런치머니를 페이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구마다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돈 쓰는 것을 책정을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 회사가 있는 위셔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은 센츄럴 엘레이를 거쳐서 사우스 엘레이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아니면 또 이스 쪽으로 가면은 런치머니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교육구에서 어떤 로컬이라든가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돈을 받았을 때 학생들 건강이 우선이다 하면서 런치를 후리로 주는 그런 교육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기후변화 이러면 우선 좀 아 이거 뭐 맨날 듣던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 주에 상당히 덥다고 하는데 오늘부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더운 것 잘 못 느끼겠어요. 로스앤젤레스 실내라서 그런지요. 이게 또 시골과 도시의 더위 차이가 너무 심하고 가만히 둘 수는 없다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거든요. 그럼 방법이 무엇인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세계의 추세이기 때문에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민자의 자녀가 설립한 회사가 있고요. 아주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있거든요. 이민자의 자녀가 설립한 회사부터 말씀드릴까요. 애플 네 스티브 잡스 시리아계 아버지 그리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민자의 자녀가 설립한 거예요. 포드 코스코 그리고 이민자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미국에서 AT&T 알파벳이요. 구글에 버라이존 컴캐스트 나우 듀퐁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프로트앤 갬블 페이스북도 그렇고 파이저도 그렇고 골드만삭스 뭐 캐피털 페이스북 조금 이상한데요. 페이스북은 찾아봐야지 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어쨌든 이민자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입니다. 잡지 폴춘이 늘 미국에서 이민자의 역할을 얘기할 때 이런 것을 인용을 하잖아요. 폴춘의 500대 컴퍼니 가운데서 45%는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자녀가 창립한 그런 회사다 하는 것이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라고 좀 이 그룹은 이민에 대해서 친화적인 이민을 지지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민을 지지하는 그룹이라고 해서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파이저 이런 회사가 이민자가 설립한 게 아닌데 이민자가 설립했다는 자료를 내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 같은 회사 프로터 앤 갬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 회사로 알려지고 굉장히 매출이 높고 그런 회사들인데 결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이 같은 추세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반 이민 이런 지난 30개월 동안 분위기가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의 성장세 같은 것은 훨씬 커졌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민자나 이민자 자녀가 설립한 회사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민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런 3대 4대 돼서 쭉 여기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설립한 회사보다 오히려 그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평균 한 11% 정도는 더 많이 포춘 500대 기업만 볼 때 고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해 매출이 이런 회사들이 뭐 6조가 넘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포춘 500대 기업의 뭐 상당수가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조지아, 펜실베니아 이런 데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뭔가 이민에 대해서 단속이 나온다 하면 반대의 뉴스가 미국 매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함께 좀 얘기를 해 줍니다. 오늘 얼마나 더울까요? 뭐 내일 보니까 예상되는 기온이 로스앤젤레스도 뭐 9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게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미 거쳤고 또 그러고 이번 주에 미국의 동부와 중서부 한 1억 2천 8백만 명 정도가 지글지글 끓는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데 자꾸만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춥고 6월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매체 전문가들이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이라고 해서 쭉 조사를 했더니 매년 20일 내지 30일씩 아주 지나치게 덥다 이런 날짜가 늘어난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서요. 프랑스도 지구온난화 이전보다 요즘 뭐 더운 날이 확 많아지는 게 한 5배는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유럽이 먼저 지난주에 겪었고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글쎄요. 기후의 지구온난화의 열기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더 자주 더 많이 더울까. 더군다나 시골보다 도시는 아스팔트 등등 해서 열섬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얼반 그 힛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트래픽도 많고 포장도로가 열을 딱 흡수하고 그러니까 낮에도 시골보다 도시가 온도가 더 높고 밤에도 식지 않으니까 마찬가지고 물론 19세기 초부터 약간씩 기후변화가 있어 오기는 했지만 도시가 점점 발달되고 또 도시의 인구가 많잖아요. 미국도 뭐 5명 가운데 4명은 도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구조라든가 인구 밀도 연료 소비하면 또 뭐가 나오죠. 해서 도시가 더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는 건강에 너무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공기도 나쁘고요. 오존층 뭐 오존층 두꺼워지고 또 밖이 더우니까 안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서 전기 수요가 더울 때는 5% 10% 정도 늘어나는 것은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구조를 보면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희 회사를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회사는 그래도 빌딩이 두 개인데 두 개 가운데에는 크게 광장이 있어서 바람이 조금 통하는데 길을 남쪽 북쪽으로 하면 쭉 마주보고 있잖아요. 빌딩들이 하늘이 덜 보이고 공기가 뭐 뜨거운 공기가 어디로 위로 빠져나가기도 힘들고 이 같은 그 구조 같은 것. 그래서 센츄럴팍도 뉴욕을 보면은 다른 그 옆에보다 센츄럴팍이 나무가 많고 하니까 시원하다는 얘기거든요. 나무는 그늘이 있어서도 시원하고 뭐 그 수증기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양을 나무가 받아서 어떻게 하고 쿨링 이펙트를 사람들에게는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나무를 다 심으려면은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어떤 도시에 어떤 나무가 어떤 길에 더 이런 것이 필요한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해서 적어도 그 포장도로 같은 것을 지붕에도 그렇고 포장도로 같은 것을 색깔도 좀 덜 진하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흡수를 해서 물 같은 것이 비 같은 것이 오고 나면은 침투 가능한 아스팔트로 만들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그 페인트의 벽도 뭔가 색깔을 달리 하고요. 뭐 라임 기본의 뭐 밝은 색깔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이런 것을 적용을 해봤더니 훨씬 좀 그 시원하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완전히 풀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 포장도로에 뭔가가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메인터넌스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기는 하지만 도시 기온이 이 정도로 올라갈 때는 뭔가 그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 빌딩을 지그재그로 짓나요. 그럼 또 밀도가 안 높아서 어쩜 좋죠. 지금 어떠한 그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찾기는 찾아야지 된다. 여기까지 의견일치는 봤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수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신조가 일본에서 최장기 총리가 되게 됐다. 참의원 선거 결과 그렇고요. 진보인 뉴욕타임즈는 아베 신조는 일본에서 승리를 선언했지만 그러나 평화헌법을 뒤집을 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중도성향의 다른 신문은 일본의 지금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아주 그 슈퍼 슈퍼 다수당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립정당과 합쳤는데 그 연립정당이 평화헌법 바꾸는 거 이런 거 원치 않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선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의 미국은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로랜드 수라원 순두부 타이어스 포유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반면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 백악관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도 그를 해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존 볼튼과 같은 사람을 갖고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대하는 게 심리적으로 미국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존 볼튼이 지난번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에게 막 대들고 결국은 사임했지만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또 존 볼튼 자체도 졸로 보이지 않는 졸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성향도 대통령이 조금 아직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강예진이었습니다.